세계 IT의 중심지 실리콘밸리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등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탄생시킨 IT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낸 한국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창업 보유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킨 후 중간 평가를 받았는데요 성장과 가능성을 보여준 팀은 잔류 아쉬움을 남겼던 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창업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그램 이제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팀은 총 15팀입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현장 사람들한테 반응들을 봤으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부는 미국에서 그대로 창업할 거예요 또 일부는 국내에서 창업해서 수출 시장으로 활용할 테고 아마 이 친구들이 우리 젊은 창업가들한테 모범이 될 거거든요 최종 평가까지는 앞으로 5주 각 팀마다 부족한 점은 채우고 칭찬받았던 점은 살리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남느냐 돌아가느냐 그 생존 게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라운드 도전자들은 이미 전력질주 중입니다 실리콘밸리 3대 컨퍼런스 중 하나인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 유명 사이트들이 이름을 알렸던 홍보의 장이기도 합니다 최종 평가를 앞두고 도전자들이 방문한 곳은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벤처 창업 지원 회사입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이곳 사무실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끝에는 투자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주는데요 스타트업하는 이들에겐 선망의 대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까지 현재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곳 프로그램을 거쳐갔고요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게는 최고의 지원군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하나의 장점 유럽, 남미, 일본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여기에 한국 기업이 한 기업도 없다는 게 놀랍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첫 번째 한국 회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가장 큰 방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가장 큰 방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들이 재미를 넘어가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edit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ры가 가능한 젊은 것인데요. 소상분들의 이슈, 투자 등의 부분들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일이 가능한지 여러분은 현재에서 다른 나라와يا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슬리콘밸리에서의 성공 방정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실패를 격려해주는 문화입니다. 이제 정말 최종 평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종 평가를 이틀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번 프로그램의 최대 변수 신완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전략인가요? 데모데이가 내일 모레에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마케터들만 지금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메모데이 때 보이는 저희 제품을 기술지원을 좀 받으려고 엔지니어링팀에서 토론님 한 번에 오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급화된 신완신의 비밀병기. 와줘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일 모레여가지고. 마지막에 좀 준비했으면 할 게 많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시키려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삼박자의 조화가 필수. 이번엔 개발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평가를 맡아줄 멘토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업계획은 조금 모자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끝까지 한 번 이루겠다는 그런 성취하겠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도전정신 이런 게 충만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네트워크가 정말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충분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이라면 아이템을 바꾸고 플랫폼을 바꾸고 전혀 다른 모델로 시작하더라도 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해내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런 열정과 참을성, 끈기 이것을 결국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승선까지 마지막 총력전 앱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아라 사업 가능성을 담보하라 각 팀마다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정에서만큼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최종평가 반전의 명수 신원씨, 중범씨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개발자는 도착하면서부터 컴퓨터와 씨름 중입니다. 내일까지 완성을 목표로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와가지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뭐 이게 거리가 멀다 뿐이지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서요. 이게 미국인 게 문제인 것 미국인 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서울에 있어도 갑자기 군당을 한다든지 대선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내일 나올까요? 내일 시간까지 어떻게?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안 좋으면 되게 해야죠. 이야. 제품 자체도 검색한 자료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서치에 대해서 최종 평가 때 심사위원들을 사라잡기 위해선 눈에 보여지는 게 관건인데요. 과연 5주 만에 해냈을까요? 아 진짜 제품 데모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완성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람성인 것 같아요. 이번에 데모가 있잖아요. 전화가 없어서. 음. 아주 기뻐요. 나왔어요? 네. 네. 드디어? 네. 주판인데 근데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약간 좀 생각보다 뭐지? 그 비디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가지고 좀 걸리네요. 생각보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고 더 힘들어질 거고 더 어려워질 거고 항상 꼴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이제 다시 5등한 11주 장기 프로젝트를 단거리 선수처럼 뛰고 있습니다. 드디어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평가를 맡아줄 심사위원들도 도착했습니다. 다 돼가세요. 가있어? 갑시다. 지금 거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시연 씨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합니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다 됐죠.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간평가 때 아이디어만 있었던 팀 5주 만에 데모를 만들어냈습니다. 뒤늦게나마 개발자를 투입하며 만든 데모가 큰 힘이 됐나요? 중범 씨의 표정과 말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데요. 게다가 시간 배분까지 완벽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항상 보면 정말 잘하세요.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간다면 3개월 후에는 제대로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대체로 호평입니다. 속 시원하죠. 지금까지 이 날만을 위해서 밤도 많이 새우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다 보여줬고 발표함에 있어서 실수도 없었고 저희 팀원들이 고생해 준 걸 가지고 실수 없이 아디언스한테 딜리버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200% 만족합니다. 떨어져도? 떨어질 지연정 이건 단순히 과정이잖아요. 결과가 아니니까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고 실현은 있어도 실패한 건 아니니까 드디어 11주간 달려온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오왕을 넘으면 3인치스까지 밖에는 못 큽니다.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 무려 한 1미터 한 50까지도 클 수 있는 잉어라입니다. 부딪히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좀 없앴으면 했던 것 이제 결과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선정됐을까요? 선정한 알람 스튜디오 알람 서비스를 제공했던 팀이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4개의 플랫폼을 연동시킨 팀도 두 명의 투자자를 사로잡았네요.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팀까지 이제 남은 팀은 한 팀 아직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팀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던 박준범 한신환 치조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해줬습니다. 탈락이 아쉽지만 실리콘밸리에서의 완주는 곧 성공의 자영도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사실은 휴먼 캐피탈이에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뭐 투자를 해놓으면 기계가 무슨 뭘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내는 그 전 과정에 대한 투자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사람이죠. 심장훈련소에서 마치 훈련을 마치고 나온 그런 기계가 이어서 마치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런 기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여러 사람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잘 받은 것 같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전 필드에 나가서 얼마만큼 잘 그 배운 기술들을 운영하고 활용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결과랑은 무관하게 저희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꼴등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항상 꼴등으로 남고 싶은 건 아니고 저희도 승리를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인드로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뛰쳐던 뛰쳐던 오늘 아이티 정글 실리콘밸리 이곳에선 누가 먼저 성공하는가 보다는 누가 먼저 시대가 요구하는 걸 찾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통할까 그것을 찾아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일주일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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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